안녕하세요. 이종호 본부사입니다. 주말되고 해서 요즘 제가 인트로마다 말씀 드리듯이 도깨비문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주말에 쇼핑 갔다가 올겨울에는 저도 코트를 한번 사볼까. 거기 공유가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저랑은 좀 안 어울릴려고요. 오늘 시간은 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설립 절차가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칙주의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 설립이 반려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재 사항만 기재를 하면 설립을 반려한다든가 설립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의 기재 사항은 꼭 기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항이 빠지면 설립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절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데 좀 쉬우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간혹 법인에 대한 왜 꼭 법인으로 설립해야 되나요?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하고는 좀 잘하세요. 예전에 환경단체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이 훼손되니까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뭐라고 원고를 적었냐면요. 사회 이슈를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원고 도록룡 이렇게 적은 적이 있으세요. 그 자연 쪽에 도록룡이 많이 살아가지고 원고 도록룡 이렇게 적었던 건데 당연히 소송은 각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록룡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우리 사람과 그리고 법인만 권리가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식회사를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이 돼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단법인, 사단법인처럼 비영리법인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영리법인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 아까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반려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재할 사항은 꼭 기재를 해줘야 되는 절대적 기재 사항만 기재하면 법인 설립이 반려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절대적 기재 사항들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발기인 이런 사항들은 상법에서 규정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 사항은 그 회사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할까? 우리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우리 스톡옵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당해 줄까? 아니면 우리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주식은 우리끼리만 갖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우리 주주라든가 아니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양도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사항들은 별개로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기재 사항 하실 때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게 되면 법인이 설립을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설명 드리면서요. 절대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 등기가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큰 회사가 아니시면 상대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시는 회사는 많지 않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절대적 기재 사항만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이를 등기하는 걸 상업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도 절대적 기재 사항의 변경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강의를 진행하면서 절대적 기재 사항은 몇 번 들었는데 이러실 정도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권리 주체 그리고 무엇을 꼭 기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기재할 사항이 어떤 거 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절대적 기재 사항 중에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본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